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은선이라고 제가 틀리게 말을 했고요. 나이 역시 생년월일도 제가 5월 5일 제가 한 어린이날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제 생일이라고 5월 5일을 그냥 말을 했고요. 그래서 그 이름과 나이를 틀리게 말하게 되었습니다. How was your real name? How you were called? 운영? It was very similar to 운성. I think it was 운영 or 운성. And my last name definitely wasn't Han, maybe Hong sounded very similar. I just was not want to go back to that uncle, the brother. So I changed slightly everything. 제 기억에는 제가 아마 은영이나 은선이라고 불리워졌던 게 아닌가라고 기억을 하고요. 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씨는 정확히 아니었는데 그거와 발음이 비슷한 현 씨나 또 형 씨나 황 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시각장애인 여성의 동생네 집에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비슷한 이름으로 한은선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. 가운데 은자는 좀 맞는 것 같고요.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에요. 그렇죠? 4, 5살 때 자기 이름을 본인이 지었으니 얼마나 똑똑한지. 지금 기록카드 나오고 있는데요. 69년 5월 5일 생이라고 본인이 지연해서 만들었던 생일이 나오고. 그리고 이게 본인이 기억, 그 집에 가기 싫어서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마땅히 다른 게 적혀져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 기록카드를 보니까. 지금은 오히려 그때 좀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해놨으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중간에 왜 시각장애인 여성분에 있었다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독특하거든요. 사실. 수산, blind lady, blind lady, can you tell us about her? I was with her after my uncle's listening relative dropped me off. She was a tall, very beautiful lady. But she was very special. She was like a prayer lady. And I don't think she was a preacher. But she had everyday like sick people and people who need help come to pray with her. 그 시각장애인 여성분은요. 제가 원래 그 서울 친척분 집에 맡겨졌을 때 거기서 되게 가까우게 살아셨고요. 그래서 그분한테 맡겨서 제 나이가 한 7세 정도 됐었습니다. 그리고 제 기억에는 굉장히 키가 크셨었고요. 그리고 되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계셨던 그 여성분이 아닌가라고 기억이 되고 분명히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기독교인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. 답변 Weird1 30s maybe gradually I'm not sure when I was staying with her she was in her 40s so maybe she's in her late early 70s now also there one incident that I remember particularly she was so kind to me and I don't know why but I was so misbehaved child but when I was sick I remember when I had the chicken pox she would carry me on her back all night long because I had a fever and you know she would take care of me like I'm her own daughter 예를 들면 그 시각장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제 기억 속에도 그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를 위탁을 맡아주셨을 때 아마 그때가 40대 초반이셨으니까 지금은 7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단편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제가 천연도 같은 것을 심하게 열병을 앓았었는데 저를 그 여성분께서 등에다가 업으시고 밤새도록 저를 간호를 하셔서 마치 자기의 정말 친딸처럼 그렇게 키워주신 그런 분이라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의 기억은 굉장히 따뜻하게 다행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함께 살았던 사람이 또 다른 분이 있었다고 저것들은 어느 분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오직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이 있었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